자, 이제 4위인데요. 4위에는 또 어떤 막내들이 차트를 장식했을지 첫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실세 막내. 나도 저런 데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이것 봐요. 야누스가 뭐야. 저기 사랑 막내 실세인데. 사랑받으면서 개다 실세. 실세. 진짜 좋겠다. 굉장히 귀엽고 잘 따르는 동생이었어요. 여화과. 여화과. 첫 번째 힌트지? 어떻게 되는 건가? 제일 힌트이죠. 귀엽고 잘 따르는 동생이래요. 근데 지금은 영화 카드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그럼 두 번째 힌트를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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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힌트를 만나면. 아 뭐예요? 두 번째 힌트 주세요. 아유. 우쭈쭈 우쭈쭈. 누굴까요? 난 모르겠다. 보통 이렇게 다 한 명씩 이렇게. 빛나시네. 오브와에 오브와에.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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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시는 분들이죠?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샤이니의 태민. 맞아요. 나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이게? 슈퍼 아이돌 차트 쇼. 역대급 막내돌 4위. 사랑받는 실세 막내 샤이니 태민. 1534세대 모집단 6.9%가 지지. 연령대 그래프를 살펴보니 20대 후반 남녀 모집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네요. 리서치 답변에서는 형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정말 사랑받는 막내 같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 콘서트장에서 형들 배꼽 인사할 때 태민은 두 팔 번쩍 들어 인사를. 여기에. 형이 형같지 않고 만만한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형이 형같지 않고 만만한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나 태민이는. 키형이 애교할 때 솔직히 형같지 않고 좀 웃어주고. 헉! 애교 전에 키형을 향한 거침없는 독설까지. 태민. 이런 태민의 귀여운 당돌함에 샤이니 형들은 언제나 우쭈쭈 엄마 미소 치르며 지치지 않는 무한의 정을 쏟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슈퍼 MC들도 샤이니 태민처럼 형들에게 사랑받는 동생인지 확인해볼까요? 지금부터 형에게 전화해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세요. 아이고